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오늘은 12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GT 가겠습니다. 48년생 노력하지만 보람없이 무너진다. 60년생 재난과 순환을 겪게 되니 수십만 가득하다 하겠다. 72년생 항상 생활에 안정치 못하고 불안하고 위태위태하다. 84년생 바라는 꿈이 너무 크기만 하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때때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라. 61년생 동쪽에서 양심 있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온다. 73년생 하는 사업이 차차 진전이 있다. 85년생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곧 좋은 소식이 오게 된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소송은 불길하니 타협하라. 62년생 주의 상황을 주시하고 보조를 맞추자. 74년생 불화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해라. 86년생 오늘은 서쪽이 길한 방향이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산야의 봄이 돌아오니 그 빛이 새롭다. 63년생 바른 자세로 일을 꾀하면 집안에 재물이 쌓일 것이다. 75년생 방향을 바꾸어 새로운 일을 치중하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87년생 머무르지 말고 과감히 나아가라. 용띠 가 보겠습니다. 52년생 생각지 않던 곳에서 희망이 생기고 활력을 찾게 된다. 64년생 독단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하라. 76년생 출세나 진급수가 보인다. 88년생 간단한 질병이라도 유의하라.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상대의 변덕이 심해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구나. 65년생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좋겠다. 77년생 일복이 많아 건강을 잃을 수 있으니 쉬었다 가라. 89년생 사랑하는 이와 약간의 다툼이 있겠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과욕을 부리지 않으면 무난하게 이룰 수 있다. 66년생 정신은 풍요한데 물질은 빈곤하구나. 78년생 동북방에 귀인과 재물이 있다. 90년생 오늘 하루는 아무 근심 없이 지나게 되리라.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일진이 좋지 않으니 자세를 낮추어라. 67년생 계약이나 매매는 다음 날로 미루어라. 79년생 우선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한다. 91년생 지금은 건강을 다스릴 때이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현재의 버려놓은 사업을 유지하며 축소나 확장은 하지 마라. 68년생 남의 말을 많이 하면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80년생 작은 병은 큰 병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라. 92년생 꼭 가야만 되는 경우가 아니면 여행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여러 방법으로 역경을 물리치나 결실은 만족치 못하다. 69년생 오래전 당한 사고의 후유증이 발병할 조짐이 있다. 81년생 심기를 안정시키고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라 하겠다. 93년생 지금 귀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동쪽에 있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아끼지 말고 힘껏 도전하라. 70년생 이성을 동반하는 가벼운 여행을 떠나게 된다. 82년생 그냥 지나치지 말고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94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조심하라.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친구의 유혹 등을 주의하라. 71년생 욕심을 버리고 직책에 충실하여야 나중에 좋으리라. 83년생 주위에서 시끄러운 말 등 많은 구설수에 시달리게 된다. 95년생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험난하고 힘든 일만 기다리고 있다. 98년생 사방 argument 97년생 이heart Bigger reap $ 1201,000,000,000. 99년생 mais locaux ன